그러면 35번 노트테이킹부터 한번 쭉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같이 장관에 가보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The White Terror 라고 해가지고 뭐죠? 일종의 어떤 데피니션 이야기 하고 있죠? The White Terror 그냥 이렇게 이니절만 적었습니다. 뭐 굳이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이거? 백색 테러? 백색 테러가 뭐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백색 테러는 살짝 얘는 개념이 좀 틀려요. 헝가리에서 일어났던 백색 테러네. The White Terror was a two year period of political upheaval. 자 일단 two year period of political upheaval. 어 그러니까 2년간의 기간인데 어떤 정치적인 upheaval. upheaval은 뜻이 뭐죠? upheaval. 이거는 되게 그 나름 유명한 단어가 되겠는데 upheaval. 뭐예요 이게? upheaval. up.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니까 이게 뭐냐. 격변. 격변. 격동이라는 뜻이에요. upheaval. upheaval. 그 제라드 다이아몬드 아시죠? 총균쇠. 네. 그거 그 책 지은 저자분이 최근에 낸 책 이름이 이거죠. upheaval. 그래서 자 여기 본문 내용 가봤더니 자 정치적인 대격변. 격동. uphea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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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고등학생은 우리의 번역적인 대신에 Elsa의 아시아 makes the way 자 1차 대전 이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다. 일단은 지금 뭐가 되었냐. 지금 소재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upheaval. 이게 뭘까. uphea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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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뭔가 다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지금 사람이름은 챙겼죠. 니콜라스 홀티라는거. 요거 하나 챙겨줬구요. 그 미클로스 홀티가 뭐한 사람이냐. 자 요거 다시 뭐래요. 일단 여기서도 우리 단어 모르면 안되겠다. PURGE. P-O-R-G. PURGE 뭐에요? PURGE. PURGE는 이거는 내쫓다 이런 뜻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한거냐면. 자 countries 뭐다? communist. Symposiders. countries. Comunist. Comunist하면 뭐죠? 공산주의자죠. Symposize. Symposize는 공감하다죠. Symposizers. 저 하면 뭐예요? 공감하는 사람들. 공산주의. communist. 공산주의를 동조하는 사람들을 뭐하는 거? PURGE. 내쫓는 거였다. 그러니까 원래 공산주의가 많았었나 본데 이 사람이 호르티 이 사람의 의도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했다. 일단은 기존의 헝가리의 네이비 커맨더니까 해군이겠죠. 해군의 지휘관인 미클로스 홀티가 내쫓으려고 했다. 그 나라의 공산주의자의 동조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했다. 오케이 됐어요? 굉장히 호흡이 킵니다. 이걸 들으면서 바로바로 이해를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art 4,5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숨이예요. 당연히 이건 뭐다? 분석문이죠? 테이킹이니까 뭘 이용해서 이렇게 내용 지금 챙겨줄 수 있겠죠? 뭘 이용해서? 테이킹 어드밴티즈 오브. 뭘 이용해서? 유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자 바이더 아우스탰, 아우스탰. 아우스erin angledling統 Kirima 동일 qué multitude to orient. 아우스텔. 단어가 어려운 것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건 펄즈랑 거의 동료 개념을 보시면 되요. 아우스텔. 아우스텔는 이것도 내쫓는 거야. 축추라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펄즈랑 아우스텔는 같은 느낌이다. O-U-S-T-E-R이에요. 축추라다. 자, country's communist leadership 그러니까 나라의 공산주의자의 리더십, 지도력, 지도자들, 지도자들을 뭐하는 거? 뭐 어떻게? 축출하는,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이거, 축출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이용해서 뭐에 의해서? 루마니아 문제에 의해서 어떻게? 그 축출된 거. 그거를 taking advantage of.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자, Horty gathered military force. 그러니까 이 Horty, 이 사람이 military force이니까 당연히 군대죠. gathered. 군대를 모아서. Horty gathered military force, known as the white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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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지금 챙겨야 될 게, 그, 뭐가 있습니까? 뭐, 뭐, be named나, 아니면은, be called나, 아니면은, 뭐, be defined. 이런 거. 혹은, 여기서 언급된, no as, 뭐뭐로 알려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지금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다 지금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특정한 어떤, 사물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혀야 될 거. 화이트 가드는 적혀져야겠네요. 어, 화이트 가드? 화이트 가드는 뭐냐? 뭐, 하얀, 뭐, 가드? 뭐 이렇게, 화이트 가드? Horty gathered a military force, known as the white guard, and seized power. and seized the power. 이제 seized power라는 건 명확하게 들리셨죠? 어떻게? seized가 뭔데요? seized power, seized. 무슨 뜻이에요? seized. 어? 우리 그, 이거 말고 이거 한번 물어볼까? 카르페 디엠 뭐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카르페 디엠. C is the day. 네, C is the day. 뭐죠 이게? 예, 오늘을 즐겨라. 혹은, 오늘을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C is the power는, 권력을 즐겼다. 혹은 권력을 잡았다. 오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카르페 디엠. 그 쾌락주의자들의 어떤, 그 모토죠. 오늘을 즐겨라. 그게 바로 뭐냐? 오늘의,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을 즐겨라 가지고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원뜻은 전혀 그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을 잡으라는 게 뭐냐? 너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대한, 생산성 있게, 충만하게 살아라. 요 뜻이에요. 원래 의도는. 근데 이게 그냥, enjoy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즐겨라. 어떤 말 그대로 좀, 쾌락주의로 가는 그런 느낌이지만, 전혀 아니다. 그리고 원래 쾌락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뭐라야돼? 정숙하게 지냈죠. 본인들이 어떤 정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절을 지키고, 나쁜 짓은 전혀 하지 않고,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안 되니까. 본인의 정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정결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유구리하면, 쾌락주의자 하면 되게 느낌 안 좋은 것 같지만, 원래는,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 참고로 챙겨주시고. 여기서는, 권력을 잡았다. 어떻게? White Guard 에 의해서. 그렇게. 자, 그러면 계속 가보면. 자, then he embarked on a campaign of revenge. 인바르크. 인바르크는 뭐예요? 계속 지금, 그 뭔가, 일부러 지금 단어를, 어렵게 어렵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바르크. 요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이건 쉽게 말하면, 스타트에요. 시작하다. 인바르크 온. 자, campaign of revenge. 리벤지라는 우리 아시죠? 뭐예요? 리벤지. 복수잖아요. 복수. 그러니까 이제 복수를 시작한 거예요. 리벤지. 오케이. 보복하는 거. 보복을 시작했다. or, then he embarked on a campaign of revenge against communist sympathizers. 자, against community sympathizers. against community sympathizers. 아까 아까 펄즈 나온 거. 지금 세 번째 언급됐어요. 그죠? 공산주의자의 동조하는 사람을 축출. 또, 이제 공산주의의 그 지도자들이 축출된 이런 상황을 take advantage of. 이용한 거. 그리고, 뭐다? 공산주의 동조자를 어떻게 지금 몰아내는 거에 또 시작, 인발권 시작했다. 계속 얘기 강조되고 있습니다. campaign of revenge against communist sympathizers. to frighten the population into loyalty. 라고 나와있으니까. 뭐예요? into loyalty니까. 어떤 뭐 이렇게. 충성심 얻게 하려고 시작했다. 라는 거.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question.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lecture? 자, 일단 기본적인 이제 상황을 알고 계시면 좀 땡큐할 것 같은데. 그, 이게 지금 이 백색 테러라는 게 결론적으로 뭡니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백색 테러의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그, 우리 막 정체할 때 뭐 좌파 우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좌파가 예를 들어 막 대모로 막 심하겠다. 그럼 이제 우파 사람들이 대모한 애들을 몰래 다 숙청하는 거. 그게 이제 백색 테러예요. 그러니까 우파에 의한 어떤 좌파를 처단 그런 게 백색 테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된 거고. 공산주의자를 몰아내는 그 행위를 여기서는 지금 그 헝가리에서는 백색 테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색 테러로 이제 쳐보시면은 이 헝가리에게는 아예 안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거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의미랑은 살짝 좀 다릅니다. 자, 일단 문제 분석. 자, 이제 코렉트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디테일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일단 와이 테러 같은 경우가 1차 대전 다음에 일어났다. 라고 했는데. 어,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지금 와이 테러가 일어났다고 얘기가 돼 있죠. 전반부에. 그러니까 지금 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A 파트예요. 그죠? A 파트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짓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내가 한 노트테이킹에 요거 있는지. 그 보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표시해야 돼요. 생리필놀이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 다음에 B 봐. 자, 조금 어려운데? 뭐지? 자, sought to reinstate. sought to. seek to의 과거형이죠. sought to reinstate. 그러니까 reinstate는 뭐예요? 리는 again이고, 그 state는 어떻게 안 치는 거니까 복귀시키는 거죠. 자, 로마니아에 의해서 쫓겨난 지도부를 어떻게 복귀시키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미클로스 홀티가 뭐 했습니까? 뭐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와이트카드를 만들어서 본인이 다 지금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부를 복귀시키려고 했다는 그러한 시도는 답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B번 내용도 아닌 걸로 챙겨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C번은 어떤가? 자, 다시 여기 헝가리에 헝가리에 지금 어떤, 아까 공산주의 계속 나오긴 했는데 자, 헝가리의 공산주의 정권이에요. 헝가리에 It was overthrown by Miklos Horty It was overthrown. Overthrown이 뭐예요? Overthrown. Over해 가지고 던지는 거니까. 이게 전복되다거든요. 그러니까 전복됐다. 누구에 의해서? Miklos Horty에 의해서. 여기서는요. 지금 어... 헝가리 정권이 전복된 게 아니라 아까 헝가리에 뭐 얘기한다고 했었죠? 공산주의의 아까 supersizers 동조자들을 처단한 거지 이 사람에 의해서 전복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고 그래서 C번이 그래서 매력도가 좀 높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얘가 이제 기출이니까 헝갈리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번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거의 지금 한 세 번에 걸쳐서 내가 답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C번 같은 경우에는 그 초이스를 다시 얘가 이제 C번에 관련된 건데 초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자 헝가리스 커뮤니스트 가어먼트 일단 헝가리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고 이 미클로스 홀티는 이 미클로스 홀티는 공산주의 정권이 아닌 상태에서 공산주의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축출한 거지 공산주의 정권을 뒤집은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C번은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대충 들으면 C번이 정답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D D 커뮤니스트 공산주의 정답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노트테이킹을 할 때 각각의 A, B, C, D에 대한 근거가 다 나와야 돼요. 한 번에 안 나옵니다.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거 이제 틀리신 분들은 이것만 미니멈 30번 정도는 입으로 반복해서 말을 하고 해야지 잘게 돼요. 최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리스닝은 많은 문제 푸는데 의의가 있지 않다. 몇 개를 풀어도 확실하고 디테일하게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 근데 반복하는 최소 숫자는 30번이다. 근데 제가 리스닝 못합니다. 그러면 50번, 100번 하셔야죠. 그러면 하루에 한 문제 이상은 못하는데요. 정상이에요. 오케이? 특히 다시 강조 드리지만 청해 같은 경우에는 안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생같이 청해는 그냥 포기하세요. 이런 말 나온다고 그럼 당연히 고득점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청해는 당연히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고요. 대신에 올바른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올바른 방식 그러세요? 단순하게 뭐? 독해는 많은 문제 풀되 청해는 몇 문제 안되지만 디테일하게 계속 반복해서 풀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특히 이런 노트테이키 하는 거는 계속 끊임없이 연습을 하셔야지 됩니다. 오케이?